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 윤 쪽에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블링크 쪽에서 가변 저항을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센서 값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인체 감지 센서라는 바로 영어로는 PIR 센서를 연결해서 아두이노 윤 주위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블링크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은 아두이노 윤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래드보드 하프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체 감지 센서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영어로 PIR 센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알리익스프레스나 국내 전자품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체 감지 센서를 사용할 때 그 인체 감지 센서와 제대로 동작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LED를 사용할 거고요. LED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LED에 연결할 225번 조항 그리고 수수 점퍼하이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암수 점퍼하이어 세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해 볼게요. 아두이노 연결은 지금 회로도처럼 연결해 주시면 돼요. LED를 연결하고 이제 암수 점퍼하이어로 인체 감지 센서를 연결할 거예요. 먼저 LED를 연결해 볼게요. LED를 이렇게 다리 긴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브래드 보드의 한쪽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을 LED의 짧은 다리가 꽂힌 줄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시고 그리고 저항이 꽂힌 줄에 아두이노 쪽에 그라운드랑 연결되도록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LED의 긴 다리 부분을 점퍼하이어를 꽂고 13번 핀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IR 센서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게 PIR 센서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겼고 실제 안에 이런 캡을 열면 이 안에 이렇게 PIR이라고 적혀있는 센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캡을 닫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보이죠?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돌릴 수 있는 나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 PIR 센서, 인체 감지 센서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체 감지 센서가 얼마나 자주 동작하는지 설정하는 거고 시간을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체 감지 센서를 얼마나 민감하게 할지 둔감하게 할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써보시면서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사를 돌리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인체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이 3개가 있는데 여기 왼쪽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왼쪽이 전원 5V 연결하고 가장 오른쪽이 그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하고 가운데가 이제 신호선 이거를 이제 디지털 핀에다가 연결할 건데 저는 이걸 디지털 핀 2번 핀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이때 암수 점퍼 하이어를 준비를 하고 여기서 가장 위에 위쪽에 있는 거 5V 쪽에다 빨간 선 신호선 쪽에다가 하얀 선 그리고 그라운드 쪽 연결할 핀에다가 검정선을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렇게 꽂은 선을 빨간 선을 아드위노윤의 5V 그리고 검정선을 아드위노윤의 그라운드 그리고 하얀 선을 아드위노윤의 2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와 같이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이제 아드위노 코드를 살펴볼게요. 아드위노 코드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센서 값을 확인할 때 그냥 기존에 있는 예제에서 토큰 값만 바꾼 것을 그대로 썼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드위노 스케치 쪽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블링크 예제 쪽에서 살짝만 수정을 하면 돼요. 대개 이 부분들을 보면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루프 부분에서 제가 추가한 코드들이 좀 있고 블링크 리드라는 함수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변수 2개랑 매크로 상수 2개가 추가된 것만 좀 달라요. 매크로 상수 2개는 LED 바로 제가 LED 사용하는 거 13번 핀을 LED라고 매크로 상수 선언해놨고 그리고 2번 핀 PIR 센서를 연결했죠. 인체 감지 센서 PIR 센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P-State라고 적힌 변수는 바로 일종의 PIR 센서 인체 감지 센서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버튼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에 눌렸다 뗐다 눌렸다 뗐다 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PIN의 전압이 로우 하이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체 감지 센서도 사람이 그 주에 있으면 하이가 되고 없으면 로우가 되고 있으면 하이가 되고 없으면 로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숫자를 세려고 하면 버튼도 버튼이 눌리는 거를 숫자를 세려면 버튼이 안 눌려졌다가 눌렸을 때 그 순간에만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체 감지 센서에서 사람을 셀 때도 인체 감지 센서의 디지털 핀의 전압이 로우였다가 하이가 되는 순간에만 숫자를 세기 위해서 제가 P-State라는 변수를 놔두고 그 이전에 로우였다가 하이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숫자를 세는 건 이 카운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여기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여기다 이제 카운트를 1 더하는 식으로 해줄 거예요. 셋업 함수를 보면은 핀모드 함수로 LED를 이제 출력 아웃풋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PIR 센서 인체 감지 센서를 인풋으로 입력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나머지 시리얼 비긴이랑 블링크 비긴은 예제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루프 부분을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버튼 사용했던 많은 스케치 코드를 보면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해가지고 일단 PIR 센서의 전압값을 읽고요. 지금 하이인지 로우인지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는 로우가 됐다 하이가 됐다 하이가 됐다 로우가 됐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 인체 감지 센서가 사람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LED를 켜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스테이트 가지고 스테이트가 뭔가 로우 또는 하이겠죠. 그 값을 가지고 LED의 값으로 이제 LED를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코드예요. 그래서 기존에 현재 값이 하이 만약에 켜졌는데 이전에 상태 값이 꺼져있던 상태다. 그러니까 꺼져있던 상태에서 켜졌다. 라고 하면은 그때 카운트 카운트라는 변수로 1을 더 증가시켜주는 증가시켜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연산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전의 상태 값에다가 현재 상태 값을 이제 기록을 해야지 다음번에 확인할 때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현재 상태 값을 이전 상태 값 저장하는 변수에 다 넣어주고 이제 루프 부분에서 블링크.run이 실행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 이제 처음 보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아두이노 쪽 코드가 아니라 블링크 쪽에서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그래서 블링크 언더바 리드하고 v0 그리고 블링크.버츄얼라이트 v0.count라고 적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좀 있다가 제가 이제 블링크 쪽 프로그램 짤 때 설명할 건데 블링크 쪽에서는 어떤 상태 값을 이제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읽는 값을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디지털 핀이나 뭐 아날로그 핀에 있는 정보 값으로 읽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상핀이에요. 가상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상핀을 사용할 때 쓰이는 함수가 블링크.read v0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블링크 쪽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가상핀 v0이라는 핀을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블링크 앱에서 가상핀 v0번 핀을 사용할 때 값을 확인할 때마다 어떤 함수를 호출하냐면은 바로 이 함수로 호출해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v0에 해당되는 v0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안에 매개변수가 v0이라고 적혀있는 함수를 읽어서 이제 값을 확인하는데 실제 그 가상핀에다가 값을 넣는 거는 이 함수예요. 블링크.버츄얼라이트 v0.count 해가지고 내가 이 카운트라는 값을 가상핀 v0에다가 쓰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쓰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블링크.read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이 부분에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써도 가능하긴 해요. 원래는 이 블링크.read가 필요 없고 그냥 이 블링크.버츄얼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블링크 쪽의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절대. 왜냐하면은 이 블링크.버츄얼라이트라는 함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블링크 쪽한테 명령을 이제 보내는 건데 내가 어디다가 값을 넣을 거에요? 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루프 쪽에다가 이와 같은 함수가 들어가면은 블링크 쪽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 이제 너무 많은 요청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루프 부분에다가 인터넷 관련된 명령어를 넣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가상핀이 사용할 때 사용되는 함수인 블링크.read에다가 여기 블링크.버츄얼라이트.vr.count 실제 문서에서도 이와 같이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어줘서 이제 블링크 쪽에서 이 아두이노.윤 주의로 사람이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짠 거예요. 이 코드를 아두이노.윤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아두이노.윤 쪽에는 스케치를 업로드를 해서 미리 실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블링크를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블링크를 보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버튼을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밸류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고 밸류 디스플레이를 클릭을 하면은 핀을 선택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날로그 쪽에서 우리는 이제 A0을 선택해서 가변저항에 연결된 A0번 핀의 센서값을 확인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센서값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윤 쪽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값을 프로그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버추얼하고 V0. 바로 스케치 쪽에 V0. 0번 핀을 썼기 때문에 V0을 선택을 해줬고요. 컨티뉴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딩 프리컨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에요. 이 리딩 프리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상 핀을 쓰던 뭐 그냥 아날로그 디지털 핀에 쓰던 동일하지만은 얼마나 자주 거기에 연결된 핀의 값을 확인하느냐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초로 되어 있고요. 1세컨즈. 이걸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가장 빠른 경우는 이제 푸시라고 해가지고 아 저기 아두이노.윤 쪽에서 그 값을 줄 때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밀리세컨드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고 더 느리게 근데 간혹 가급적이면은 블링크 쪽에서도 그냥 1초로 놔두고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주 쓰면은 이게 그쪽에서 블링크 서버 쪽에서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초로 놔두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리딩 프리컨시에서 1초로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이 블링크 앱이 매 1초마다 그 아두이노.윤 쪽에 있는 블링크 언더바 리드라는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그 함수를 호출하게 돼요. 가상핀 같은 경우에. 그 가상핀을 호출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상핀 함수가 호출될 때 버추얼 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상핀에다 값을 적도로 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앱 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거고 이걸 나와서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저는 지금 47 왜냐하면은 제가 미리 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인식하다 보니까 누적이 됐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LED가 지금 꺼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가까이 가서 다가오면은 숫자가 올라가서 블링크 쪽에서도 48이 되고 다시 제가 또 멀리 가서 기다리면은 LED가 꺼지면서 센서가 이제 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가까이 가면 이제 49가 돼가지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인체관지 센서를 연결해 놓은 아두이노 유흔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아두이노 유흔에다가 인체관지 센서를 연결해서 이 주위에 사람이 얼만큼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제 블링크로 확인하는 것을 해봤어요. 이 인체관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빈번도 얼마나 자주 확인할지 그리고 민감 얼마나 민감하게 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매번 달라요. 그리고 이게 좀 그 엄청 비싼 인체관지 센서가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나는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연결하고 또 여기다가 초음파 센서나 IR 센서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확인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유흔에다가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바로 우리가 스크래치 X 쪽에서 할 때 사용했었죠.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블링크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